새만금은 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퇴비와 액비, 가축분유 등 유기물 거름의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물질이 새만금한 농경지에 마구 뿌려지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 산업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 관광과 거주 목적의 수변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넓이의 30%에 달하는 담수호의 수질 개선이 관건입니다. 새만금 농업용지 곳곳에 시커먼 물질이 무더기째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굴착기가 검은 물질을 비료 살포기에 옮겨담습니다. 다음 날 현장을 가보니 검은 물질로 주덮인 농경지를 트랙터가 갈고 있습니다.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검은 물질. 똥이죠. 똥. 비로 한번 뿌리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갔는데 한국 안에. 똥 뿌리면 경영비가 절감되니까. 하지만 농민이 농어촌공사와 맺은 조사료용지 계약서를 보면 새만금에는 퇴비와 액비, 가축분유 등의 유기물 거름을 전혀 투입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 후 수질 때문인데도 농민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뿌려댑니다. 남들 다 뿌리길래 저희도 뿌렸죠. 다른 물을 또 많이 뿌렸어요, 여기가? 네, 저희도 보고 따른 거래요. 감시와 단속에 나서야 할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농민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후 수질을 잡겠다며 각종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와 관계 기관들. 정작 새만금 내부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오염물질이 아무런 제지 없이 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